육교유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병아리 알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.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. 내가 아주 작을 땐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 두 손 위에서 노래부르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지 품에 안으면 따뜻한 그 느낌 작은 심장이 두근두근 느껴졌었어 우리 함께한 날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지 오늘 밤 열리는 말이 아파 힘없이 누워만 있었지 슬픈 눈으로 난 깨짓하더니 새벽 무렵엔 차 뒤척게 쉬고 있었네 굿바이 옐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굿바이 옐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에 올해도 꽃은 피는지 그리 길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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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